안녕하세요 영희살롱의 영롱입니다 이번에도 파티네일 두 번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잡지를 보다가 너무 예쁜 가방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스러운 컬러를 이용하면서도 또 계절감도 살릴 수 있고 또 모임에서 좀 돋보일 수 있는 화려한 그런 느낌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한번 네일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컬러는 이런 핑크빛 컬러인데요 누드누드라는 컬러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클리어 젤이나 탑젤 사용하셔도 되는데 원스텝 젤 세트로 사신 분은 이 커버 클리어가 같이 올 테니까 저는 이 제품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젤 같은 경우도 원스텝 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베이스 젤을 쓰는 편이라 베이스 젤 사용하도록 할게요 베이스 젤은 생략하셔도 되고 아니면 커버 클리어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각 모양이나 원형, 수왈룹스키 크리스탈, 진주 이런 파츠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럼 네일아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퍼레이션은 마친 상태고요 베이스 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이 되었고요 미경화 젤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원콧 하도록 할게요 60초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이 되셨으면 투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60초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이 되었고요 이제 위에 파츠를 올려줘야 되는데 파츠에 배열을 좀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좀 미리 배치를 해놓고 올려주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려고 대강 구도를 이렇게 잡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진주 반볼참에다가 라인젤로 로고를 그려놓을 거예요 작아서 그냥 그리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시면은 좀 더 그리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저는 큼직한 아이들은 파츠글루를 이용해서 좀 붙여주도록 할게요 글루를 살짝만 덜어주시고요 올리려는 위치에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루를 붙인 곳이 이제 건조가 되셨으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커버 클리어를 이용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저처럼 글루 사용하지 않고 그냥 커버 클리어로 붙이셔도 되는데 저는 글루가 좀 더 지속력이 좋은 것 같아서 큰 파츠들은 글루로 붙여줬습니다 25번 플랫 브러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가 좀 더 지속력이 좋은 것 같아요 글쎄 이스탐 글루가 좀 더 지속력이 좋은 것 같아요 글쎄 이스탠 글쎄 이스탠들은 글쎄 이스탠 글루가 좀 더條잉 글쎄 이스탠 글루가 좀 더 지속력이 좋은 것 같아요 글쎄 이스탠 글쎄 이스탠 다 되셨으면 60초 큐어링 해주세요 이번에는 커버 클리어 제품을 조금 더 도톰하게 올려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젤을 좀 도톰하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2분 큐어링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트 느낌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이쪽은 컬러를 바르시고 벨벳 글리터 이용해서 연출을 해봤고요 네번째 손가락은 가지고 있는 파츠들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파티네일 1탄과 2탄을 준비해 봤는데요 연말과 연초가 이어지는 시점이라 모임도 많으실 테고 또 파티 같은 것도 많으실 텐데 예쁘게 네일아트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2017년에는 좀 더 예쁘고 발전될 수 있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같이 예쁘게 네일아트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소중히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예쁘고 재밌는 아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